한편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관통하는 도로가 오는 7월 3일 임시 개통합니다. 개통구간은 캠프 레드클라우드 정문부터 후문까지 약 1km인데요. 의정부시는 이번 관통도로 개통이 녹양동 종합운동장 사거리부터 서부로에 이르는 체육로의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의정부시는 임시 개통에 앞서 오는 7월 1일 캠프 레드클라우드 걷기 등 시민 문화행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.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